내일 먹어 난 안먹을게 핑계 1층에 하나 있고 지하에 하나 있어 근데 왠 베라 아씨 우리 왜 여기서 떨어지니? 어? 랩랩랩랩랩랩랩랩 민초사운가 이제 다운다운다운 가베 아 이거 먹고 바로 빼야지 이거 계단 밑에 있는데 이거 이거 뭐하지? 가능하냐? 가능한 가스인데 근데 크로스 바로 옆에 있을텐데 어 이거 어디갔어? 어? 크로스 어디갔어?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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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들어간다 나이스야 야 이길기네? 나이스 굿 아니 썸마야 먹고 치워야지 왜 싸울려 얘 저거 썸마 있다니까 그니까 와 하늘이 안탈까? 음 보이네 와 와 나 이 와 우리 에타 메이플 게시판에 이거 메이플 게시판에 이거 메리 이 새끼 두 손권에 마력에 보궁에 데미지 올세 해놓고 이거 돌려야돼 이지락하고 있는데 직업마력 컨셉이야 그니까 직업마력 마력 한판 탈때마다 거의 뭐 메리니면 그런거 못올리지 응 걔는 고인물인데 안좋은걸 아니까 어그로 글라 올린거라 응 뭐 근데 컨셉도 컨셉이 더 많긴 해 근데 다 컨셉이지 그냥 갈라 씨 메이플 메리니가 어딨냐 씨 다 썩은 물이다 그냥 응 서쿠이 개 썩은 물이고 서쿠이 개 썩은 물이지 그냥 네 어 개웃기네 실지가 안되고 못독할 사람 남자임 좀 그만 올려라 제발 개웃기네 개웃기네 이거 국룰국룰이다 이거 보통은 왜 아는건데 뭐 다 그런거 다 여미새라고 여미새 못맞지 여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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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임 나갔습니다 머리 말려라 그래 아 머리를 말리라니 머리카락을 말린다고 해줄래 그니까 서쿠이 네 머리를 말려버릴 수 없잖아 이거 ㅋㅋㅋㅋㅋ 나 밀어 안해 근데 밀어 솔직히 난 카페 밀어 솔직히 별로인거 같아 그거 좋은데이 공사가 개딱돼서 그래 공사 좀 도와줘야돼 아 근데 너무 좀 굳이야 굳이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거 하려면 딜을 완전 팀원한테 다 맡겨야되고 그래서 별로야 뒤에는 든든한 뒷딱 너무 나와 척수 우리 팀게임이잖아 신기해서 위험하긴 하지 석훈이 이게 팀게임이라고 우리 팀게임 아니야? 저희 이러면 팀게임이 아니지 않을까? 뭐 참지 오 좋았어 아 맞지 그거 하면 팀게임 아니긴 해? 여궁이냐 겟이 벌레냐 이거 왔다갔다하는 경계선이야 내가 뭔 생각했을까 아니 석훈아 근데 드랍하는거 맞냐고 아니 아니 쐈거든? 춤이 풀렸어 ㅋㅋㅋㅋㅋ 아 방패라고 쳐갔네 아 뭔데 석훈이 에이터를 찍었다는데 석훈이 아닌데 석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석훈이 한거야 왜 왜 그렇게 화낼거야 엉 Anchor 하 근데 길박끼리나 석훈이 가베한다 석훈이 가베한다 Nou 청소가 나 싫어하길래 좋아하게 만들어 준다 너무하는거 아이가 아 속나비안에 내가 잘못한걸 차라리 삐질을 해라 가면 차라리 삐질을 해라 차라리 삐질을 해라 가면 야 이럴거면 내가 삐질을 했지 개새끼야 로머 없다이가 뭔데 프로스트 러머르 이거 1층 로머 없이 하는거 맞나 프로스트 러머르 우리 버디컬에 다 죽을거야 우린 버디컬에 다 죽을거야 아이고 여기 우리팀에 일석이 토각이 있어요 나이스 흰개 그거 잡았어? 흰개 있는 애 잡았는데 3층에서 내려온건가 시체가 발짝 일으켜 어 지금 왜저래 야 그만해 친구 왜저래 시체가 부들부들거리는데 윤석아 일로와봐 나 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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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참지 못참지 아아 아아 너무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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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신놈들 흰개 어디있어? 흰개 어디있어? 와 별고시점 못한다 대박이 얘 들어왔어 얘 들어왔어 나이스였구나 저 모두 다 깨물게 흰개 나 응애 나 애기마이 예 코노메이기 진짜 언제까지 애기 근데 그 그들이 뭐 알람 발송 오야야야 녹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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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마이클 보고있었는데 찌직 들어오고 잡았어? 와 이거를 알람으로 오 와 저 녹 존나 멋있다 얘 저 싸기나 할까? 오쇼피 대단히 일치 않아 토저나 내가 위바 3층일걸? 그냥 입묵결라고 S.A.S.R.A 저 새끼들 아웃풀 무조건한다 S.A.S.R.A 유비가 시켰송 유비가 시켰으면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전파에도 뮤트했다 이거 유비가 시켰송 유비가 시켰다 유비가 150원 준단다 시간 많이 남았네 아 시간 얼마 못 남았네 아 오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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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야 원개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안싸웠다 이걸로 상대 5위나가 뭐야 아 요새 리더 탄압 밟았는데 트위치가 아 아 쟤가 뭔데 쟤가 쟤가 뭔데 쟤가 쟤가 뭔데 쟤가 쟤가 뭔데 쟤가 뭔데 아 아 이거 다 두니 앞인데 저가줘야돼 미성아 아 아 아 아 저가줘야돼 거기서 고독 밟아도 위치 알아 얘네 아 또 있어 진짜 어디 고독 존나많아 아 아 아 백 클래스다 저가 저희 카칸 오른쪽 붙어있었어 어 아 잡은거 같네 어? 러프샷? 라스트 클래시 라스트 클래시 라스트 클래시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방금 내리게 오오오 오이 러프샷 드네? 오오오 오오 러프샷 다했, 러프샷 다행이다 아니 뭐, 뭐 들어간 거야? 니랑 싸우든 내가 잡았고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는 마을 escur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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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뭐야뭐야? 서쿠리 내가 거기 나 위에서 보고있어 친구 나 다 보고있어 흐흫 나 여기 서쿠리 싸우는줄 알고 존나 부실해 먹었는데 이거 아 저 내 킬인데 아 진짜 아깝니다 서쿠리 저걸 빨리 돌아보네 아쉽네 서쿠리가 나 쏜줄 알았다 그래서 나 10년이 할라 했는데 서쿠리 서쿠리 생각보다 반석이 좋네 아니